안녕하세요. 2020년 게임제공업소 실제교육을 담당하게 된 전성부 모자고무팀 장관입니다. 교육에 앞서 목차를 통해 대형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게임제공업 지원사항 2. 게임을 관련 사업자의 인수사항 4. 시설기준 4. 게임제공업 등록들 사인 신규등록, 변경등록, 5. 기위주제, 폐허, 5. 과징금 부과, 6. 자정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호, 7. 생정처분기준, 8. 게임사업지능에 관한 법률 주요규정 순입니다. 먼저 게임제공업 주요사항입니다. 게임군은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도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구수하여 여러 성형, 학습,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기생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입니다. 게임제공업은 4가지 업종으로 구성되며 첫째, 평소형 게임제공업은 전체 이용과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예를 들어 인형 국기방과 고라칠 등이 있습니다. 둘째, 일반 게임제공업은 형성된 이용 중과 게임물과 전체 이용과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예를 들어 인형 국무락실이 있습니다. 셋째,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은 컴퓨터들은 필요한 기자들을 갖추고 공중이 게임을 이용할 때 하거나 주소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으로 예를 들어 시망과 포스방이 있습니다. 넷째, 복합뉴소 게임 제공업은 게임 제공업 또는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과 입업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으로 예를 들어 인터넷 컴퓨터와 청소년 게임 제공업, 일반 게임 제공업과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말합니다. 대가지 업종 모두 게임물 관련 사업자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은 게임 산업지능에 관한 법률 대구조, 전전한 유통대 조합입과 게임 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와 시행령 제7조, 교육은 연시시간으로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의를 대신하여 교육을 급기할 수 있다에 의해 시행 내용을 알려드리며 게임 증오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는 게임 산업 증명에 관한 법률 대48점인 시행령 제2기 사업자에 의해 30만원의 과태료와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1차 경고, 2차 영업점 10일, 3차 20일, 4차 20일의 행정처분이 초해집니다. 다음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입니다. 책자 25에서 27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통주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은 앞장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준수사항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보관 및 수박계 사양이니, 사양성 주장을 공지할 것으로 위반 시 등록 취소라는 강력한 처분이 처해지니 주의 바랍니다. 다음은 성장암게임 제공업의 경우 경품 종료, 지급기준, 제공방법을 준수할 것으로 위반 시 영업점기 30일, 90일 등록 취소에 행정처분이 처해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장암게임 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생선암용 주가게임물을 제공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위반 시 영업점기 10일, 30일, 90일 등록 취소에 행정처분이 처해집니다. 다음 준수사항은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용성을 부정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예를 들어 성장암게임 제공업의 전체 유용과 게임을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 기준, 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품의 종류는 왕구명인 동구 유효, 분화 상품류 및 스포츠 용품류가 있고 다만 성장암폭법 제2조에 따른 성장암 유해대침물과 성장암 유해량물 및 성장암 유해류건은 제외됩니다.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 판매 가격 5,000원 이내의 것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일반 시 5년 이하의 지용 및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영업점기 30일, 90일 등록 취소에 행정처분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청소년 유해불건의 예의입니다. 그 다음은 일반인 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영업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않냐 할 것으로 기반시 청소, 기반시 영업 정지 10일, 30일, 90일 소가 취소 등에 큰 처분이 처해집니다. 그 다음 주소사항은 문화체육업을 장관이 부재하는 문화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으로 기반시 경고 영업정지 10일, 30일, 60일에 행정처분이 처해집니다. 고시되는 프로그램은 다음 장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근처할 것으로 기반시 영업정지 10일, 30일, 90일, 180일에 행정처분이 처해집니다. 업종별 영업시간과 청소년 출입시간은 기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장에서 곧바람 고시되는 문화운지 타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은 스피카 아이크림, 드림, 자료, 웹돌록, 보인 드림들이 있습니다. 꼭 고시된 프로그램을 펼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업종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게임 전문업, 북한 뉴욕 게임 전문업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이고 청소년 게임 전문업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입니다. 인터넷 컴퓨터와 게임 시절 전문업은 영업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 게임 전문업, 북한 뉴욕 게임 전문업, PC방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입니다. 식품자 등 보호해줄 지휘의 자와 동반시 오전 10시 이후에도 출입이 가능하지만 부모 등 보호자의 출입 공유서만으로는 오전 10시 이후에 출입이 불가합니다. 게임 사업 진행에 관한 법률에서의 청소년은 18세 미만의 자로 청소년 보호법과 적용 연령이 상이하므로 성공하는 능력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다음 분수사항은 게임과 관련 사업자는 허가증,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구세에 붙여야 할 것으로 위반시 정보, 영정지 5일, 10일, 30일에 행정처분이 초여집니다. 글이과 같이 창고, 공고, 테이블 등에 두지 마시고 등록증은 보이는 곳에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든 게임 제공업단은 출입자가 보기 싫은 곳에 가, 청소년 출입 여분이 출입 가능시간, 나, 문단물의 이용 제공 분지 등 아래 각서의 내용을 포함하는 가로 50cm, 세로 50cm 이상의 안내물을 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반시 경고, 영정지 5일, 10일, 30일에 행정처분이 초여집니다. 다음 준수사항은 국한비통게임 제공업자의 경우 의료 보관관이 허용 및 무기일을 금지할 것과 남녀석대 후 고용 알선 행위를 금지할 것으로 각각 위반시 영업정지 10일, 30일, 90일 등록취소 영업정지 30일, 60일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처해집니다. 다음은 게임 제공업 모두가 피해 지켜야 할 취소할 기준으로 책자 25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영업상 내 게임을 이용을 위한 유식이나 밀케된 공간을 설치하지 않으며 가, 영업상 전체 실내 조명은 가식물수 이상이어야 하고 가,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가, 빨량한 풍목을 해치고 청소년에게 유의한 우려가 있는 사진광범을 장식, 그 밖의 설비를 하야든 안됩니다. 가, 폰, 도명, 진동으로 게임 제공업의 주둔에 평을 해치지 않아야 하며 가, 영업업소 명칭과 간판에는 구청장에게 등록 신고한 상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위의 시사 기준을 위반시 정보 영업정지 30일, 90일 등록취소에 행정처분이 처해집니다. 다음은 게임 제공업 등록 절차로 책자 2-2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은 신규 제목으로 게임 제공업 신규로 신청하려는 자는 우선 확인사항으로 교육청에 공유하셔서 학교, 환경, 인생, 전화, 교육 연재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시어 제 2종 등록생활시설 해당 게임 증오업이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없으면 구청 건축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업 취소 시 같은 장소에서 1년간 같은 영업이 불가함으로 신청처는 영업 취소를 받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필요서류는 신청자 명의의 임대차기 앞서 소비완무기 증명서, 전기안전점검, 화재배상 책임 보험이 있으며 일반 청소년 국가 부천기행 증오업은 비행물 등급 근로 수필증을 초가로 훈련합니다. 수수료는 2만원이고 등록요원세는 4만5만원이며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에 대입하셔야 합니다. 처리기한은 3일 2일 소요됩니다. 다음 절차는 지비승계로 확인사항은 생성처분일부터 1년간 생성처분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생성처분 영업 취소, 영업 정지를 받았는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필요서류는 양수인 명의의 임대차기 앞서 화재배상 보험증권, 소화안전교육이 있으며 등록증을 새로 받아야 하므로 기존 등록증은 가져오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없으며 등록 면허세는 4만5백원입니다. 서류기한은 즉시이나 출장하기 위해 성범죄여 조회 등으로 대략 3일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절차는 변경 등록으로 변경 등록사항은 소재지, 상호, 면접, 대공개인물 변경과 업종의 변경입니다. 수강사항은 지비승계와 동일하며 필요서류는 면접변경시 임대차기 앞서 소방왕기증명서, 전기안전점검증명서이고 소재시 변경시 화재계상 책임보험입니다. 등록증은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등록증은 가져오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5,000원이고 등록 면허세는 없습니다. 서류기한은 대략 7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 절차는 폐업신고로 폐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 폐지의 노트 7일 이내 등록증과 함께 구청에 오셔서 폐업신고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매년 등록 면허세가 부과되며 폐업신고 미이 이행자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의 중무여로 영업자의 기기, 기구의 철거여로 관할 생원서의 폐업신고 등 영업 폐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직권말고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진문 부과입니다. 책자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게임 제공업, 포화기준, 주목기준 기반 청산형 게임 제공업자가 청산형 이용 부과 게임을 제공 게임을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 부과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개인물을 유통 또는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며 가진돈 부과 대상으로 업적의 종류에 따라 일반 독한 유통은 1일당 10만원 청산형 게임, 인터넷 컴퓨터는 1일당 5만원의 갈등금이 제산됩니다. 다음은 다정이용업소의 다정이용업소 화대배상 생인보험입니다. 책자 105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 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및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은 굴수청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대증 재난 발생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여 우려도다 다정이용업소 화대배상 책임보험을 배출하여 치환합니다. 다음은 행정처분 기준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책자 30단에서 35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반복하여 동일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유관 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다만 6개의 5를 포괄할 수 없다. 예를 들어 1자 유관행위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일 때 동일한 유관행위로 적발시 1자 처분에서 2자 처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강경기준으로 위반 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화소한 보수이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 6조에 따른 모범게임 제공업소로 모범게임 제공 영업소로 지정됩니다.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영업정기 처분을 받은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범위하면서 강경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기 처분 기한은 1월 30일로 보며 강경처분할 경우 영업정기 기간을 산정할 때 1일 이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끝으로 게임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자약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게임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게임을 관련된 사업자 중두사항입니다. 이 게임을 이용하여 그 밖의 사용성행위를 하거나 일을 하도록 배부러지지 아니할 것 이에 이 게임 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군의 대형 구형과 융합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용성을 조장할 때 아니할 것 일반 게임 제공업 복합유통기인 제공업을 영위하는다면 게임장에 청소년을 추리시키지 아니할 것 할 두 밖의 영업됐어의 유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이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더 자세한 법규정은 57페이지를 대통령이 정한 사항은 26에서 2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항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대 32도 불법 게임물 등의 유통기기 등으로 1. 등급을 갖지 않는 4. 각도의 등급을 위반하여 4.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이용 제공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는 행위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여기 끝까지 6모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할 수 있으나 대매입을 억울하는 행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5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5도 허가치 번성입니다. 2항 어젯 그 밖의 규정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때 영업정지의 변경을 위반하여 영업을 지속한 때 기준에 의한 허가 등록 기준을 갖지지 아니할 때 변경 허가를 갖지 아니하거나 변경 등록 변경 신고가 아니한 때 각고에 해당할 때에는 6월 이내에 기왕을 통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회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 또는 제 2호에 해당하는 죄는 허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회사를 명하여야 한다. 4항 제 1항 더 제 상황 기준에 의한 그와여 영업회사 명령 또는 허가 등록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품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 또는 등록 등 신고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60페이지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게임 제목 교재자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남부소방서 재난예방과 이종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진행 순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제도, 소방시설의 사용 및 점검 방법, 피난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제도 중 화재 현황 및 발생 추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음식점이 3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노래방, 유흥주점, 달란주점, 고시원 순입니다. 다중이용업소는 수도권의 50%가 집중되어 있고 경기도, 서울, 부산, 인천 순입니다. 다중이용업소별 화재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0.85%씩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화재 발생 건수는 3,101건으로 전체 화재 건수의 1.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명피해는 269명으로 전체 인명피해의 2.48%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주요 업종별 분석을 보면 화재 발생은 업종 수에 따라 비례하고 있으나 사망자 수는 고시원, 유흥주점, 달란주점, 일반 음식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다수의 구액된 실로 인해 피난장애와 피난약자를 유발시키는 서비스, 취침, 음주, 가물을 제공하는 업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원인별 현황입니다. 5년간 화재 발생 건수 중 전기적인 요인이 1,250건으로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부주의는 1,201건으로 39% 부주의에 해당하는 원인은 담배, 음식물 조리, 화원의 방치, 불장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화 등 기타는 614건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업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음식점, 단란주점, 영화관, 비디오방, 학원, 목욕탕, PC방, 골프연습장, 노래방, 고시원, 산호조리원 등을 말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종류와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은 업소가 설치된 층과 면적에 구분 없이 모두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됩니다.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업, 산호조리업, 고시원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도 설치된 층과 면적에 구분 없이 모두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며 실내 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업도 설치된 층과 면적에 구분 없이 모두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됩니다.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의 면적이 지하층에 설치될 경우 66제곱미터 이상, 2층 이상의 층에 설치될 경우 100제곱미터 이상 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됩니다. 다만,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게임 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은 층별 면적 구분은 없습니다. 다만,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원의 요건은 수용인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됩니다.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학원이 2개 이상 있는 경우로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됩니다. 목욕장업은 일반 목욕장과 찜질방으로 구분되어지는데요. 일반 목욕장은 수용인원 100명 이상으로 찜길의 시설이 있는 곳이어야 하며, 찜질방은 수용인원 등과 관계없이 모두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됩니다.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등의 종류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등의 종류에는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이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등의 종류 중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로 구분됩니다. 먼저 소화설비는 소화약재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를 말하며, 소화기, 자동학산 소화기, 가니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습니다. 소화기와 자동학산 소화기는 모든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가니 스프링클러 설비는 고시원이나 산후조리원, 지하층, 밀폐구조 영업장, 실내 권총 사격장의 화재 안전 기준에 맞춰 설치해야 합니다. 경보설비를 살펴보겠습니다. 경보설비는 화재 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로, 비상벨 설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가스누설 경보기가 있습니다. 비상벨 설비는 모든 영업장에 구획된 실마다 한 개씩 설치해야 합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수신기는 영상 음향 장치가 설치된 영업장마다 별도로 설치해야 하며, 지구 음향 장치와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노래 반주기 등 영상 음향 차단 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가스누설 경보기는 가스를 사용하는 주방 또는 난방시설이 있는 영업장에 LPG는 감지부를 바닥으로부터 30cm 이내로, LNG는 감지부를 천정으로부터 30cm 이내로 설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난 설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난 설비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 피난기구, 피난유도선, 유도 등 유도표지, 비상조명 등 휴대용 비상조명 등이 있습니다. 피난기구는 4층 이하 영업장의 비상구의 위치, 구조에 따라 완강기, 피난사다리 등 그 장소에 적합한 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피난유도선은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영화상영관, 복합영상물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산호조리업, 고시원업에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및 복도, 전기에 의해 빛을 내는 방식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유도 등, 유도표지, 비상조명 등은 모든 영업장에 출입구나 비상구, 복도, 통로 등에 설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휴대용 비상조명 등은 모든 영업장에 구획된 실마다 한 개씩 설치해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인 비상구는 모든 영업장에 설치해야 하는데요.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출입구로부터 영업장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반대 방향에 설치해야 돼, 불가피한 경우는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비상구의 문을 열었을 때 문의 열림이 피난 방향이어야 하고, 방화문 또는 불연제 문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영업장 위치가 4층 이하인 경우, 발코니 또는 부속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 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영업장 내부 피난 통로는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복합영상물 제공업, 비디오물 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산호조리업, 고시원업에 통로폭 120cm 이상, 구획된 실에서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3번 이상 구부러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기타 안전시설에 속하는 영상음향 차단장치는, 노래 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 화재 시, 자동으로 음향과 영상이 정지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수동 차단장치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 관계인이 일정하게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영상음향 차단 스위치라는 표지를 부착합니다. 또한 영상음향 차단기 작동으로 실내 등의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누전차단기는 모든 영업장에 부하용량의 적정한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창문은 고시원업에 각 층별로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데, 이때 가로 세로 50cm 이상으로 열리는 구조여야 합니다. 또한 바깥 공기와 접하는 부분의 복도에 설치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실내 장식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실내 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주운 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하는데, 하판이나 목재의 경우 영업장의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의 방염물품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방염대상 물품에는 채광용 커텐료, 카펫, 안막, 무대막,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소재로 하여 제작된 소파나 의자가 있습니다. 방염대상 물품에는 커튼, 블라인드, 카펫, 하판, 스크린 골프장의 스크린, 안막, 무대막, 소파 등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세요. 방염대상 물품의 성능검사는 제조공정처리물품과 현장처리물품으로 나누어 진행하는데요. 먼저 제조공정처리물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조공정처리물품은 물품 제조 과정에서 방염처리하는데요. 검사 신청 수량 중 일정한 수량을 표본 추출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안에서 검사합니다. 현장처리물품은 후처리물품이라고 하는데요. 현장에 있는 목재에 방염필름지 또는 방염도료로 처리하고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물품 중 일부를 잘라내어 시험시료로 제출, 관할소방서에서 방염성능검사를 실시합니다. 2013년 7월 10일 이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방염성능검사한 방염필름을 부착한 현장처리방염물품에 대해서는 방염성능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방염 물품에 부착되는 방염표지의 모양을 살펴볼까요? 먼저, 제조공정 방염처리물품으로 방염 물품에 따라 방염표지의 모양이 달라지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세요. 현장 방염처리물품은 방염필름을 붙이는데요. 방염후처리성능검사 합격표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세요. 피난 안내도와 피난 안내 영상물 화재 등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이용객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피난계단, 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 안내도를 비치해야 합니다. 피난 안내도는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비치해야 하는데요.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나 영업장 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피난 안내도는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에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나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영업장에 각 책상에 비치해야 합니다. 피난 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는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소화기, 옥내 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 방법, 그리고 피난 및 대처 방법 등이 있습니다. 피난 안내도의 크기는 비포 이상 또는 영업장의 면적,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 면적이 각각 4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A3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피난 안내도의 재질은 종이,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피난 안내도는 한글 및 한 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화면에 피난 안내도 예시에 대해 살펴보세요. 피난 안내 영상물의 상영 대상에는 영화 상영관 및 비디오물 소극장업, 노래연습장의 영업장,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 영업의 영업장, 그리고 피난 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장 등이 있습니다. 피난 안내 영상물 상영 시간과 상영 시기에 대해 살펴볼까요? 영화 상영관이나 비디오물 소극장업의 경우, 매회 영화 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 시작 전에 피난 안내 영상물을 상영해야 하며, 노래연습장업 등 그 밖의 영업은 매회 새로운 이용객이 입장하여 노래방 기기 등을 작동할 때 피난 안내 영상물을 상영해야 합니다. 화면은 피난 안내 영상물 상영 예시이며, 화면과 함께 화재 발생 시에는 발신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한다, 대피 시에는 자세를 낮추고 물에 젖은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피난구를 통해 유도 등을 따라 침착하게 대피한다 등과 같은 음성이 나옵니다. 피난 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는,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소화기, 옥내 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그리고 피난 및 대처 방법 등이 있습니다. 피난 안내 영상물은 한글 및 한 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특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이용자들의 정신적, 심리적 해이, 다양한 유형의 내부 가연물로 화재 시 진행 속도가 빠르며, 유독성 가스가 다량으로 방출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영업장 내부가 복잡하며 구획된 공간이 많고, 지하층이나 밀집된 장소, 복합건축물에 많다는 구조적 특성을 지녔습니다. 마지막으로, 낮은 안전관리 의식도 문제가 되는데요. 이는 안전관리보다 영업이익을 우선시하고, 임의적으로 구조변경, 비상구 관리 소홀에 의해 발생하고, 안전시설 유지 관리가 잘 되지 않고,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대처 능력 부족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다중이용업소 화재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99년 10월 30일, 인천 중구의 한 호프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니, 지하 노래방 불장난이 2층 호프집으로 확산되어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비상구가 없고, 출입구를 폐쇄하여 56명이 숨지고, 8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2002년 1월 29일, 전북 군산의 한 요흥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합판, 스티로폼의 가연성 내장제 사용으로 유독가스가 확산되어 15명이 숨졌습니다. 2005년 9월 2일, 대구 수성의 한찜질방지하 보일러실에 유증기 노출. 4월, 점하원에 의해 유증기가 폭발한 사고가 발생하여 5명이 숨지고, 4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2006년 7월 19일, 서울 송파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하 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고시원으로 유독가스가 확산되었는데요. 이 화재 사고로 인해 8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2007년 12월 26일, 안산 단원구의 한 성인오락실에 용접불티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불법 영업을 감추기 위해 철문을 설치하여 화재가 더 커져,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2008년 7월 25일, 용인 처인구의 한 고시텔의 방화로 인해 화재가 확산되어, 7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비상비리 작동하지 않고 창문이 폐쇄되어 사고는 더 커졌습니다. 2009년 11월 14일, 부산 신창동의 한 사격장에서 사격 시 불꽃이 발생하여 흡음 스펀지 등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15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마지막 사례로, 2012년 5월 5일, 부산의 한 노래주점의 천정 내 전선에서 발화하였는데요. 가연성 내장제 사용으로 화재가 더 확대되고, 미로 구조로 인해 9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서 화재 또는 폭발이 발생하여 다른 사람에게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 제도를 말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 건물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제도인데만에,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제도입니다. 보험 가입 시, 영업장별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 14자리를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일반 보험, 장기보험 단독형, 장기보험 종합형의 3가지가 있으며, 보험료 등의 차이가 있으니 가입 전에 충분히 비교해보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다른 사람의 인명 및 재산피해의 보상 내용을 살펴보면, 인명피해는 사고당 무한으로 보상되고, 재산피해는 1사고당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됩니다.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의무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 교육은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다중이용업주, 다중이용업을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인 이상 또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 대상자인 종업원 1인 이상입니다. 수시교육은 소방안전교육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해당 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 1인 이상, 보수교육은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안전시설 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 유지해야 하는데요. 안전시설 등의 작동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시설 등을 고장 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 소화 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 수신반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 동력 제어반을 고정 상태로 방치하거나 전원을 차단한 경우, 소방시설용 비상 전원을 차단한 경우, 소화 배관의 밸브를 잠금 상태로 두어 소방시설이 작동할 때 소화수가 나오지 않거나 소화 약재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상구 폐쇄, 훼손, 변경하는 등의 행위와 영업장 내부 피난 통로에 피난에 지장을 주는 물건들을 쌓아놓은 경우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시설 등 설치 또는 영업장 내부 구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다중이용업주가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영업장 내부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안전시설 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안전시설 등 설치 또는 영업장 내부 구조 변경에 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내 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 유지해야 합니다. 실내 장식물은 불연 재료 또는 준 불연 재료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합한 또는 목재로 실내 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 영업장의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의 부분은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실내 장식물 기준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피난 시설이나 방화 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피난 시설, 방화 구획과 같은 방화 시설을 법령에 맞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 계단, 피난 통로, 피난 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 안내도를 갖추어두거나 피난 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해야 합니다. 정기점검 결과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정기점검 결과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안전 시설 등을 점검하여 분기별 작성 1년간 보관합니다. 다중이용업주 및 해당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해당 업소의 종업원 중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자격자,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이 점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 부상을 입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소방시설의 사용점검방법과 피난방어시설의 유지관리, 소방시설의 점검방법을 소화기 옥래소화전 자동화재 땀지설비, 단독경보용감지기, 피난기구의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불이 난 상황에서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소화기, 이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죠. 지금부터 이 소화기의 점검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소화기의 안전수명은 10년입니다. 둘, 압력 게이지가 정상 범위에 있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소화기가 처음 출고될 때는 녹색 부분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과압 상태로 출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대신 왼쪽 부분으로 저압 상태일 때는 꼭 소화기를 교체해주세요. 가압식 소화기의 경우에는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이라든가 판매가 중단된 제품입니다. 셋, 꼼꼼한 외관검사로 호스의 갈라짐이나 송의 찌그러짐 혹은 녹슴을 꼭 확인해주세요. 화재 초기의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인 점검으로 꼭 안전하세요. 먼저 옥래 소화전함의 점검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옥래 소화전 주변에 소화전 사용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없는지 소화전함의 외형의 변화는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함 상남부에 위치 표시 등 펌프 기동 표시 등 발신기 등의 손상이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위치 표시 등은 적색으로 항상 켜져 있어야 하고 펌프 기동 표시 등은 펌프 작동 시에 불이 들어와야 정상이고 평상시에는 꺼져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화전함 외부에는 소화전이라고 적힌 표시와 소화전의 사용방법이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소화전함 내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소화전함의 내부를 보면 방수구가 있는데요. 이 방수구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에 설치되어 있어 누구든지 쉽게 방수구에 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화전함 내부에는 호수와 노즐이 있는데요. 노즐은 일반적으로 관창, 호수는 수관이라고도 부르는데 방수구와 호수, 관창을 이렇게 연결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호수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비치되어 있어야 하고 보통 이렇게 수관거리에 접어서 비치해 두는 것이 사용이 편리합니다. 호수거리가 없는 경우에는 접은 수관 방식으로 차곡차곡 호수를 접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옥래 소화전의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능하면 두 명이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한 명은 노즐과 호수를 한 움큼 쥐고 불이 난 곳으로 가져갑니다. 이때 호수가 접히거나 꼬이지 않게 잘 펴서 노즐을 양손으로 잡고 물을 방수할 준비를 합니다. 준비가 완료되면 소화전에 있는 사람에게 밸브를 개방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소화전 앞에 있는 사람은 신호를 받고 소화전의 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열어줍니다. 이렇게 소화전에 물이 차면 이 관창을 잡고 화점에 물을 뿌려서 화재를 진압합니다. 화재 진압이 완료되면 반대로 소화전 밸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잠가줍니다. 마지막으로 호수를 잘 말리고 정리해서 호수를 다시 걸어놓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옥래 소화전의 점검 방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점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화재 시 화재 발생을 알려주어 초기의 화재 진압과 피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설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작동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점검을 통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수신기와 주경종, 시각경보기, 위치표시 등 지구경종, 발신기, 그리고 감지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신기는 P형과 R형으로 나누어지는데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P형 수신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조회사별로 설비 형태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미리 유의하시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수신기 점검 전에는 몇 가지 확인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표시등과 스위치에 이상이 없는지를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수신기의 교류 전원이 직류 24V로 원활하게 공급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상이 있을 경우에 수신기 전원 공급용 차단기가 꺼져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수신기 내부에 전원 스위치가 꺼져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수신기 내부에 퓨즈가 단선된 것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소화설비와 연동되는 스위치를 정지 위치로 둔 다음에 점검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예비 전원에 이상이 생겼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 전원에 감시 표시등이 켜져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켜져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표시입니다. 꺼져있다면 시험 스위치를 눌러서 교류 전압을 차단시키고 전압 지시 등을 확인해서 예비 전원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먼저 수신기 내부에 충전부와 예비 전원에 케이블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제조사가 권장하는 시간 이상을 충전시킵니다. 다음은 충전부나 예비 전원의 문제인지를 확인해 볼텐데요. 전류전압 측정기를 통해서 충전부와 예비 전원의 전류를 확인합니다. 전류전압 측정기의 선택 스위치를 전압 측정 위치로 돌립니다. 다음으로 리드선을 충전부의 양 단자에 접촉해서 전압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예비 전원 단자도 같은 방법으로 측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퓨즈가 단선된 경우인지를 확인합니다. 이제 선로의 정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회로도통시험을 하겠습니다. 수신기의 종류에 따라서 회로도통시험 스위치를 누르는 방식과 차례로 돌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누르는 방식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회로도통시험 스위치를 누르고 회로 선택 스위치를 차례로 눌러 정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단선에 불이 들어오는 경우는 이상이 생겼을 경우인데요. 첫째로 회로가 예비 회로인 경우 둘째로 회로 말단에 종단저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셋째 실제로 선로가 단선된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 경우에는 조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두번째 경우에는 발신기 내부의 단자암을 확인해서 종단저항을 설치해야 합니다. 세번째로 선로가 단선된 경우라면 시공업체에 맡겨 선로를 정리하도록 합니다. 회로도통시험이 끝나고 회로시험 스위치를 정상 위치로 눌러 회로를 복구해 줍니다. 두번째로 회로시험 스위치를 돌려서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회로도통시험 스위치를 누르고 회로 선택 스위치를 차례로 돌립니다. 그리고 도통시험 확인 등을 통해서 솔로가 정상인지 단선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로도통시험이 끝나고 나면 회로 선택 스위치를 0으로 위치시키고 회로도통시험 스위치도 다시 눌러 회로를 복구합니다. 다음은 동작시험을 해볼텐데요. 먼저 빠른 진행을 위해서 축적 기능을 비축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동작시험 스위치와 자동복구 시험 스위치를 누르고 회로시험 스위치를 1개 회로씩 눌러서 화재표시 등 주경종, 지구경종, 식약경보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동작시험이 끝난 후에는 마찬가지로 동작시험 스위치와 자동복구 스위치를 눌러 원상태로 복구합니다. 피난 방화시설 등의 범위 화재 발생 시 제실자가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화재가 확산되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피난시설과 방화시설입니다.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피난시설로는 출입구 또는 비상구, 옥상광장이 있으며 방화시설로는 방화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임의로 폐쇄, 변경하거나 시설 주위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는 결국 화재 시 큰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서는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및 관리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4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면 피난시설은 직통계단, 피난계단 등과 복도, 비상구를 포함한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인 옥상광장,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및 승강장 등입니다. 피난계단은 건물의 각 층에서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의미합니다. 건물 내부에서 피난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하고, 이곳으로 통하는 통로에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피난구 유도 등 또는 유도 표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방화시설은 방화구역인 방화문, 방화벽, 방화셔터 등 배연설비, 방화 및 내화 성능을 갖춘 내부 마감제입니다. 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의 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의 관련 금지 행위를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령에 의거 설치한 피난 방화시설을 화재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하는 행위 계단, 복도 등에 방범철책 등을 설치하여 화재시 피난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비상구 등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열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접, 조적, 쇠창살, 석고보드 또는 하판 등으로 비상구의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와 기타 객관적인 판단 하에 누구라도 폐쇄라고 볼 수 있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외로 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의 폐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옥상에 설치된 건축물 최상층의 주택이 있는 경우 방해층 등의 계단에 방범철책 또는 방범창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한 경우로서 주택을 제외한 타 영업소의 관계인이 방범철책의 잠금장치를 유사시 개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경우입니다. 방범철책 또는 방범창 등의 잠금장치의 개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화재 등 비상시 자동 개방되는 KFI 인증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하거나 방제실에서 원격 조작에 의해 자동 개방되고 화재 또는 정전 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여야 합니다. 다음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의 훼손 행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방화문을 철거 또는 제거하는 행위나 방화문의 고임장치 등을 설치하거나 자동 폐쇄 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배연 설비가 작동되지 않도록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기타 객관적인 판단 하에 누구라도 피난 방화시설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즉, 구조적인 시설을 물리력을 가하여 훼손한 때를 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의 훼손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입니다. 먼저 계단, 복도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또는 장애물을 방치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계단 또는 복도에 방범철책을 설치하는 행위가 해당되는데 방범철책에 고정식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방화셔터 주위에 물건 또는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예외로 피난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이외의 장소인 경우에는 먼저 특수장소의 계단을 흡연실로 지정 운영함에 있어 계단참 구석에 휴지통이나 잿더리를 고정하여 설치하는 경우로 내화 성능의 재료로 피난에 지장이 없는 소규모의 것이면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수장소별 규모, 면적,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즉시 현지 시정 가능한 경우로 현장 상황에 따라 소방관서장이 판단합니다. 또한 공중전화기, 소규모의 자판기 등이 벽 등에 고정 설치되어 객관적으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이 역시 현장 상황에 따라 소방관서장이 판단합니다. 피난시설, 방화구행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소방활동이란 화재 진압, 인명구조, 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말하며 피난시설, 방화구행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유발하거나 화재 시 소방호스 전개상 걸림, 꼬임 현상 등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난시설, 방화구행 및 방화시설의 변경 행위입니다. 먼저 방화구행 및 내부 마감재료를 임의로 변경하여 건축법령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임의구획으로 무창층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방화구획에 개구부를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입니다. 또한 방화문을 철거하고 목재, 유리문 등으로 변경하는 행위 기타 객관적인 판단 하에 누구라도 피난, 방화시설을 변경하여 건축법령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변경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 위반 시 제재 개선조치 명령, 연기방법 및 벌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그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개선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에 대한 조치 명령을 받은 관계인 등은 조치 명령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 조치 명령을 명령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조치 명령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치 명령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보면 태풍이나 홍수 등 재난이 발생하여 조치 명령, 선임 명령 또는 이행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관계인이 질병, 장기 출장 등으로 조치 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시장, 상가, 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 명령 기간 내에 의견 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개선 조치 명령의 연기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치 명령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조치 명령 등의 이행 기간 만료 5일 전까지 조치 명령 연기 신청서에 조치 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기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조치 명령 등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조치 명령 등의 연기 통지사를 관계인 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개선 조치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의무를 위반해서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에 가중된 부과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화재 예방을 위한 업종별 공통 준수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의 개시와 동시에 비상고 개방 및 비상고 주변의 장애물 접치를 금지합니다. 안전시설 등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고장시설은 즉시 정비해야 하며 이용객이 비상고의 위치 등 내부 구조를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종업원 등에게 안전에 관한 사항 및 화재 시 대처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문허발식 배선 사용 금지 및 허용 전류치 이상의 부과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전기시설 정기점검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영업장 또는 주변에 인화성 가연물품이 방치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휴지통은 수시로 비우고 불씨가 있나 없나 확인하고 업소 내 구석진 곳과 계단이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동식 석유난로의 사용을 금합니다. 인테리어 변경 및 구조변경 시에 관할 소방서와 협의한 후에 시공해야 하며 소파와 의자 및 가구류는 가급적 방염 성능이 있는 물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업종별 준수 사항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준수 사항입니다. 이용자들이 대부분 취객인 점을 감안하여 피난 동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화재 시 다량의 연기 발생으로 패닉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인명 대피 요령을 숙지해야 합니다. 음악과 노래 소리로 화재 인지가 늦을 수 있으니 인명 대피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룸별 영상 모니터 초기 화면에 피난 안내 영상물을 상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파와 의자는 방염 성능이 있는 물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의 준수 사항입니다. 업소 내 불필요한 화기 취급 시설의 사용은 자제하고 전기, 가스 시설은 매월 전기 점검을 해야 합니다. 주방과 보일러실 등에 가스 누설 경보기와 금속 배관을 사용하고 가스 사용 시 호스가 날거나 손상된 것은 즉시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영업 종료 후 가스 시설 밸브 잠금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디오 감상실과 비디오 소극장의 준수 사항은 룸별 영상 모니터 초기 화면에 피난 안내 영상물을 상영해야 하며 구획실내 흡연은 금지입니다. 인화성 물질의 반입은 금지되며 영업장 내 숙직 행위를 금하며 불필요한 화기 취급 시설의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게임 제공업, PC방,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의 준수 사항은 영업장 내 숙식과 취사 행위를 금하며 노전 차단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노후 시설은 교체해야 합니다. 영업장 내 흡연 구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기구 사용을 금지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안전 수칙은 평상시, 영업 시작 전, 영업 중, 영업 종료로 구분되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종업원들에게 영업장의 구조와 건물 현황을 알려주어야 하며 소화기, 옥내 소화전 등 초기 소방시설 사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화재 시 행동 요령에 대해 알아두고 건물의 위치와 화재 신고 방법을 연습해 보아야 합니다. 영업 시작 전에는 영업장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정돈하며 비상구는 항상 개방해 두어야 합니다. 소방시설의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가연물과 위험물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업 시작 중에는 위험 요소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손님에 대해서는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또한 업소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비상구의 위치를 안내해야 합니다. 영업을 마치면 일일 방화점검표의 확인 사항을 체크하고 영업장에서 숙식은 절대 안 됩니다. 전기 및 가스 화재 예방 전기 화재 예방 요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기구를 꼽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빼둬야 하며 플러그를 뺄 때 선을 잡아당기면 안됩니다. 과전류 차단 장치와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고 매월 동작이 잘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기 시설 설치 시 전문 업체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콘센트 용량 초과를 방지해야 하는데요. 문어발 배선 등으로 많은 전기기구를 사용하게 되면 과전류로 인해 전선이 맞붙어 아크와 함께 고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합니다. 또한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비닐 전선 용량 초과 사용 시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규격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전기 안전 3대 수칙만 지켜도 90% 전기 화재 예방이 가능합니다. 불법 시설의 금지 및 임의 시설 공사 시 안전 시공을 해야 하며 허용 전류치 이상의 부하 사용을 금합니다. 누전 차단기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노후 시설은 교체합니다. 다음, 가스 화재 예방에 대해 살펴볼까요? 가스불은 사용 전, 사용 중, 사용 후, 평상시에 해야 하는 예방법이 각각 다른데요. 가스불은 켜기 전 가스 냄새가 나는지 확인하고 충분히 환기시켜야 합니다. 가스를 켤 때는 확실히 불이 붙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이 붙지 않은 줄도 모르고 코크를 계속 열어두면 가스가 새어 위험하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사용 후에는 점화 코크와 중간 밸브를 잠가야 합니다. 장시간 영업장을 비워둘 때는 중간 밸브나 계량기 밸브까지 잠가야 안전하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평상시에는 호스와 연소기 등 이음새에 비눗물 등으로 가스가 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발화 초기의 안전 조치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발화 초기에는 비상 배를 누르고 화재가 발생했음을 소리를 질러 알립니다. 손님을 대피시키고 소방서에 신고해 초기 소화를 시도합니다. 화재 신고를 할 때 침착하게 화재 발생 장소, 주소, 주요 건물 화재의 종류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피난 유도와 대피 요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 구조를 알지 못해 당황하거나 겁을 먹게 되어 이성을 잃고 무분별한 행동을 하므로 그 건물 구조에 익숙한 사람이 피난 유도를 해야 합니다. 안내원의 지시 또는 통로의 유도동을 따라 낮은 자세로 침착하고 질서 있게 대피해야 합니다. 화재로 인해 대피할 때 행동 방법입니다. 먼저 화재를 발견하면 큰 소리로 불이 났다고 외치며 다른 사람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거나 가까운 곳에 화재경보 비상배를 누릅니다. 화재로 대피할 때 문을 열어야 한다면 먼저 문에 손등을 대고 뜨거운지 살펴야 합니다. 이때 문이 뜨거우면 반대편에 강한 열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습니다. 또한 대피 과정에서 열었던 문을 그대로 두면 안됩니다. 문을 열어두면 열과 연기의 이동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을 통과한 후에는 반드시 닫아야 합니다. 이동할 때는 연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화재 연기에는 다양한 유도가스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중 일산화탄소는 흡입하면 2, 3분 안에 실신하게 되고 10분에서 20분 이내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건이나 옷 등을 물에 적셔 입과 코를 막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약 10분 정도 유도가스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동할 때는 연기보다 낮게 숙이고 움직여야 하는데 연기 아래로 바닥으로부터 가까운 곳에는 깨끗한 공기층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재로 인해 대피할 때는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화재가 난 층에서 문이 열리거나 정전으로 멈춰 갇히는 경우가 있고 화염과 연기가 들어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직으로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합니다.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옥상으로 대피하거나 내부에 설치된 피난기구를 활용해 피난합니다. 만일 화재가 난 건물 내부에 갇혔다면 먼저 화기나 연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구조 요청을 하거나 휴대폰이나 수건 등을 활용하여 자신이 고립되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또한 연기가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이나 타올 등에 물을 적셔 문틈을 막습니다. 내부에 타기 쉬운 물건이 있다면 제거하거나 물을 뿌려 불길이 확산되지 않게 하는 게 좋은데 절대로 밖으로 무리하게 뛰어내리지 않으며 반드시 구조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침착하게 기다립니다. 이것으로 화재 예방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풀 주제는 바로 신규 사업자가 알아야 할 채무 상식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지만 종합소득세, 국가가치세 각종 세금 신고의 기본적인 개념을 몰라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정말 정말 기초적인 아주 베이직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개인 사업자를 위한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부가가치세, 부가세 하는 내용들을 좀 들여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과연 이 부가가치세 뭘까요? 잠깐 컨닝을 해보자면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내는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쉽게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만들어낼 때 이 원재료에서 어떤 노력을 들여서 또 새롭게 완제품이 되기까지 가치가 새롭게 붙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가 되는 가치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경제 시간에 안 졸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실물을 보시면서 이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면요. 여기 상단에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적혀 있고 바로 밑줄에 이 괄호 안에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혹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보다 적게 납부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를 면세 사업자, 부가가치세를 적게 납부하는 사업자를 간이 과세자라고 합니다. 이번 편은 개념편 베이직한 내용이므로 일반 간이 면세 사업자의 상세한 내용이나 아니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같은 정말 디테일한 내용들은 다음 편에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부 사업자 혹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가 구분이 되고 또 부가가치세 납부 사업자는 이 규모에 따라서 일반 과세자나 간이 과세자로 나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이건 사업자별로 다를까요?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서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면세 사업자로 나뉘더라도 모두 종합소득세는 납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합소득세는 사업자 여러분이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세금이기 때문이죠. 네, 이번 편에서는 사업자 등록의 구분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신고 여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일반적인 세금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의 정의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의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최종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의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과자, 커피, 음식 이런 것들에는 부가가치세가 이미 들어가서 최종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는 여러분의 소비자 권장 가격의 10%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수증 보시면요. 사실 이 부가가치세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10%가 돼서 부가가치세가 만들어지는지가 잘 나와 있으니까요. 혹시나 헷갈리신다면 영수증만 보셔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자를 면세 사업자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헷갈리신다면 개념장 다녀오세요. 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종은 법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또 표가 나와 있죠. 표를 보시면 느낌이 팍팍 오실 텐데요. 과일, 채소, 학원, 도서, 병원 등 보니까 아주 실생활에 밀접한 생활 필수품과 교육, 의료 관련된 업종으로 파악이 되네요. 그럼 이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 면세 사업자들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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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해도 됩니다. 대신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당해년도의 수입과 사업장 현황을 그 다음 해에 2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면세 사업자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부가가 되는 과세 사업자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물건이나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겠죠. 그리고 이 부가가치세는 규모에 따라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도 헷갈린다면? 안녕하세요. 개념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 번 표를 보시죠.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이나 지역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이며 그에 반해 일반과세자는 1년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을 하거나 지역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 매출액이 4,800만 원이 되지 않더라도 장소와 업종에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며 세금 계산서의 의무 발행에서도 면제 됩니다. 면제. 또한 일반과세자는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2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실적을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하반기 실적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반면에 이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씩만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었던 당해년도의 모든 실적을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 사이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컨닝을 해보자면요. 종합소득세의 정의를 보면 개인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써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세의 내용 중에 과세 대상 소득이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럼 이 과세 대상 소득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을 해서 얻은 사업소득 두 번째, 은행 등에서 이자를 통해 얻은 이자소득 세 번째,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배당금으로 받은 배당소득 네 번째, 회사의 근로자로 고용이 되어서 월급 형태로 받는 근로소득 다섯 번째, 그리고 일시적으로 강의 등을 통해서 받는 기타소득 마지막으로 연금 등을 통해서 받은 연금소득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건 사업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번 소득과 그리고 다른 여타 소득들이 종합적으로 계산돼서 신고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식은요.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소득 금액을 구하고 그 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세율을 곱하여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필요 경비는 사업상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들어간 경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사업에 들어간 이 경비에 대한 장부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소규모 사업자 등 장부 기록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준 혹은 단순 경비율이라는 제도도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 기준 혹은 단순 경비율 제도는 법에서 정한 일정 비율로 이 경비율을 차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준 경비율이냐 혹은 단순 경비율이냐 이것은 업종 구분에 따른 수입 금액에 따라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어서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잘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편에서 다뤄드렸던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의 1년의 과정을 이렇게 표로 예를 들어서 2021년 1월 1일에 편의점을 개업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실적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 사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21년 하반기 실적은 그 다음 해인 2022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 사이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2021년에 발생한 전체 소득은 그 다음 해인 5월,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기본적으로 신규 사업자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할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과 발행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만 해도 보통 사장님께서 현금 영수증 하시겠어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식당은 현금 영수증 가맹이 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현금 영수증 가맹을 꼭 해야 되는 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표가 이 표에 있는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여러분은 현금 영수증에 가맹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현금 영수증 가맹 가입 기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첫 번째로 나온 소비자 상대 업종 개인 사업자는요. 수익 금액이 2,400만 원 이상 되는 해에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고요. 표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혹은 업종 정정일 등 요건 해당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아, 가맹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리지 않았군요.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가입, 인터넷 PC를 이용한 가입, 전화 가입 등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 여러분들은 편하게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시면서 동시에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맹을 했으니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현금 영수증 가맹자는요.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할 시에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발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 화면에 뜨는 표를 보시면요. 현금 영수증을 의무로 발행해야 되는 업종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것이 하나 있죠. 뭐냐. 보통 현금 영수증은 소비자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서 발행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 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는 국세청의 지정 코드인 010-000-1234번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발급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가산세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현금 영수증을 가공, 위장으로 발급했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요. 가공 발급일 때는 해당 공급가액의 3% 위장 발급일 때는 해당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받습니다. 또한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가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 재차 거부하는 경우에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1일부터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금액의 20%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규 사업자 여러분께서는 현금 영수증 발행 의무를 잘 지켜서 불리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면 좋겠죠? 그러면 이게 의무니까 발행하지 않는 경우나 잘못했을 경우에 불리익만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혜택도 있습니다. 첫 번째,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현금 영수증 발행 금액의 1.3% 혹은 음식이나 숙박업 종사자는 2.6%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간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법인 사업자나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혜택 두 번째 개인 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 원 미만의 거래 금액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을 시 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세 삼출세액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마지막, 혜택 세 번째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이 기재된 현금 영수증을 받을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은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자가 되려면 사업자를 등록을 해야죠. 그리고 사업자 등록은 이 사업장마다 해야 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구비 서류를 갖춰서 사업장 관할의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서울에 편의점이 하나 있고 부산에 편의점이 하나 있다면 서울에 있는 편의점 하나, 부산에 있는 편의점 하나 이렇게 사업장마다 따로 해서 총 2개를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법 조항을 보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한테 신청하라고 되어 있지만 전화해서 세무서장님 저 바로 신고하겠습니다. 사업장에 있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자랑하고 있는 이 홈텍스라는 사이트에서 손쉽게 등록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구비 서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업자 등록 신청서라는 게 있습니다. 작성을 해야겠죠. 또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되는 사업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업 허가증이나 등록증 그리고 신고 필증 사본 한 부가 필요합니다. 이 음식점을 한다고 하면 영업 신고증을 첨부를 해야 되고요. 이 피아노 학원을 한다고 하면 학원 설립 운영 등록증을 첨부하셔야 됩니다. 업종별로 다르다는 점 첨부해주세요. 또 사업장이 본인의 건물이 아니고 이 임차 한 건물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도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이 기타 첨부 서류들은 화면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 중에 궁금점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영업하고 싶어하는 이 영역이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가일 텐데요. 이 허가 신고 등록 대상 업종을 확인하는 방법은 기업 지원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 방법으로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비 참고자 Q10.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물건이나 시설 자재 등을 구입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사업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금 계산서를 교구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이때에는 사업을 개시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학생 K씨인데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했을 시 분리익은 어떤 것이 있나요? 분리익이 있죠. 일단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만약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이 총 1억 1천만 원이다. 공급가액은 1억 원이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억 1천만 원은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공급가액과 공급대가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겠죠. 분리익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구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자 Q&A까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 시에 과세 유형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유형 중에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가 있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느 유형이 여러분의 사업에 적합한지를 따져보고 적합하게 신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간이 과세자로 사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혹은 지역에서 사업을 하실 것이라면 일반 과세자로 신청을 하시는 게 맞겠죠. 조금 더 자세한 업종 구분이나 내용은 부가가치세 편에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가서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한 반드시 일반 과세자로 등록을 하셔야 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들은 한 번 일반 과세자나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해서 그 과세 방식이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해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그리고 간이 과세 배제 기준 등으로 과세 유형을 다시 판정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민원 공사실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눈앞에 바로 터치가 되네요. 번호표를 뽑습니다. 111번, 행운의 112 앉아서 보니까 이게 뭐가 많네요. 사업자 등록 신청서, 개인 사업자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서, 법인 설립 신고서 등록 정정 신고서 뭔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띵는 소리 한 번 나오면 한 번 또 보고 말씀드리는 순간 제가 떠들기 시작한 지 약 8분이 지났습니다. 8분이 지났어요. 8분이 지났어요. 아... 저 소득금액 증명을 하나... 자, 이렇게 소득금액 증명을 받았습니다. 제 소득금액은 아주 초라하군요. 마음이 아프군요. 자, 제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같은 서류를 떼 봤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종이 질입니다. 색깔이 다르죠? 특히 확실히 홈텍스가 아무래도 대기 시간도 없고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흥미롭게 제가 여기서 이 노랭이 종이로 뒤에 어떤 국세 증명들이 어떤 방식으로 발급이 될 수 있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표를 이렇게 보시면요. 1번, 4번, 5번, 6번 서류를 제일 많이 발급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특정은 이제 사실 증명 같은 경우에는 바로 처리가 되지 않고 어느 정도 이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서가 나가고 승인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영문으로 증명받으실 수 있는 서류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영문 증명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 표에도 적혀있으니까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무인 발급기에서도 국세 관련된 증명서를 똑같이 떼실 수 있으니까요. 상황에 맞게 필요에 따라서 증명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국세청의 끝 앞에 세무서는 국세청에 소속된 하위기관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은요. 뭐하는 데죠? 지금 세종특별자치시에 국세청 본청이 있고요. 전국 지역에 7개의 지방청이 있고 그리고 청뿐만 아니라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상담센터, 주류 면허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전국에 128개의 세무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아까 잠깐 안에 보니까 가시죠. 안에 보면 간단하게 좀 읽어보면 제가 아까 저번 편에서 진행했던 민원봉사실, 부가소득세과 등등 이 과들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를 도와주실 한 분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이 세무에 좀 잔뼈가 굵은 충주하면 약간 이분 세무서하면 이분 이런 분을 원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테타를 구했습니다. 모시겠습니다. 구세청, 세정원국가, 김유학 조사관입니다. 이 세무업무에 잔뼈가 굵으셨다는 말씀을 직접 해주신 걸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납세자 보호담당과, 부가소득세과 해보셨어요? 다 해봤죠. 여기도 해보셨어요? 해봤죠. 여기든? 네. 여기는? 네. 이거는요? 가만히 가봤죠. 폰나로. 부가소득세과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부가소득세과는 개인 납세자에 대한 부가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사업자 현황친구 근로장려금을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분리돼서 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납세자 보호과는 실제적으로 납세자가 세무에 대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고충 청구하는 업무도 할 수 있고 불복하는 업무도 할 수 있고 아까 가보셨잖아요. 민원 봉사실은 각종 민원 서류 발급 또는 사업자 등록 처리 업무를 하고 있죠. 글씨는 좀 가리지 말아주세요. 글씨가 더 중요해요. 말이 찍지 마. 재산 법인 세과 뭐하는 데입니까? 말 그대로 재산세 업무 또는 법인세 업무라는데 지방세에 재산세라는 세목이 있으니까 그건 아니고 양도소득세 상속세 정려세 이게 국세랑 관련된 재산세군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은 회사나 이런 법인을 운영하는 세금 그렇죠. 그리고 교준 씨가 저번에 했던 연말정산 체납 징세과 딱 보면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체납된 것만 징세하는 과입니까? 50%는 맞았어요. 세무서 운영 지원 업무라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지원합니까? 세무서의 이 건물을 관리도 하고 건물 관리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직원들 복지원부 그 다음에 세금 내는 곳이라고도 써져 있는데 그게 이제 체납된 걸 징세할 때 체납된 세금도 낼 수도 있지만 본인이 신고한 세금도 여기서 낼 수 있습니다. 수납 자체를 여기서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거의 모든 세무서에서 같은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 법인세과를 재산세과 법인세과로 각각 나눠져 있는 세무서도 있고 부가소득세과가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이렇게 나눠지 더 세분적으로 나눠질 수 있지만 여기는 일단 좀 어느 정도 통합되어 있는 형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포인트였는데 의도치 않게 또 꿀팁을 하나 이렇게 전달해 주셨는데 잔뼈가 진짜 좀 있긴 있으신 분 그렇군요. 여기 다 그 모양인데 가세요. 이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생각보다 사람이 별로 없는데?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거리 요즘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리 유지 이렇게? 이런 거를 시킨단 말이야? 아주 맞네. 이렇게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 여러분이 혹시 저랑 함께 이런 아주 잘 나갔던 아주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는 아주 핫한 이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신청서 이 두 가지 서류를 두 장씩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 100, 1000만 10만 100만 국세 아파트 김국세 씨 단면 신청서까지 깔끔하게 종이 낭비하면 안 되지. 나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이 숙소 50,000 50,000 이제 20,000 30,000 40,000 1. 인사업 임대업으로 감면 실적 사업 에이! 국세청 지금 풍어로 읽은 지가 지금 몇 달인데 저한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니 그렇게 부가가치세 감면이 되지 않는 해당 사업에 임대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좀 홈텍스로 해보는 방법 한번 제가 또 직접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는 빠르고 정확하겠죠 렛츠기릿 쓰고 쓰고 이동하면 되고 자동적으로 저장을 하고 이동을 하면 감면 신청서를 쓰라고 팝업이 뜹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렇게 숫자 키보드를 틉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바로 처리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깔끔하게 끝나버렸다 네 오늘은 제가 직접 이 송파 세무서에 와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보고 직접 제가 음식점 업과 부동산 임대업 두 가지를 직접 신청을 해보고 신청서를 내보고 그 다음에 홈택스를 통해서 또 부가가치세 감면 신청도 받아보는 이런 아주 복합적이고 아주 엘레강스한 하루를 보내봤습니다 그런데 나는 홈택스를 어떻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지 보통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국세청 누리집 누리집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부가가치세 신고 그리고 홈택스로 신고를 하시는 법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세한 시연 동영상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홈택스도 그렇게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서 신고를 해보시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감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디리링 일반 과세자가 당초에 납부해야 될 세액에서 간이 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바로 이 감면 받을 세액인데요 결과적으로는 간이 과세자 수준으로 이제 납부를 하시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신고서 전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신고서는 제가 지난번에 신고한 음식점업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신고서입니다 자 원래 이 납부해야 되는 세액 자 원래 이 납부해야 되는 세액 220만원입니다 이 33만원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간이 과세 방식으로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220만원에서 33만원을 제하면 187만원이 되는데 여기 나와 있죠 이 금액을 지금 받을 수 있다 이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신청을 하는 감면 신청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또 오늘 컨텐츠의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따단 따단 네 국제청 공식 너튜버 김교중과 함께 해보는 Q&A 시간 사업자를 기준으로 사업장 기준이 아닙니다 사업자가 동시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이 둘 이상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산하여서 그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그 해당되는 만큼 감면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과세 기간 안에 개업하거나 폐업하더라도 이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개업해서 실제로 운영한 기간이 1개월 미만 뭐 보름 이런 식으로 1개월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1개월로 개월로 합산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된다는 점 환산이 그렇게 하루라도 영업을 했다면 그게 한 달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서당계 처음에 6개월 이 3천만원의 매출 공급가액이 3천만원이었던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 감면 혜택에 해당되는 금액이죠 4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그 이후에 하반기에 7천만원은 받으실 수 없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월별 조기 환급을 신고해서 부가 지세를 환급 받은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예정 확정 신고 시에 환급세액을 초과해서 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그 공급가액에 해당되는 만큼 또 감면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감면 세액이 음수로 나오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면 대상 사업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안분해서 계산을 하되 영세율 과세 표준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오는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납부세액에서 경감공제세액을 차감한 일반 과세자 방식 세액을 구해보면 21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감면 되는 건설업 부분이 차지하는 세액은 과세 표준이 3분의 1이니까 70만원이겠죠 간이 과세 방식으로 세액을 구해보면 부동산 임대업은 33만원 그리고 감면 세액은 그 차액인 37만원이 되는 거죠 70만원에서 33만원을 제외한 금액 납부할 세액은 174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쉬워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ó 말씀! â good 썅 fal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